최근 내안한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한국 스태프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화 쨍 리처 홍보차 방한한 톰 크루즈는 체류하는 동안 자신을 배려하고 챙겨준 스태프들에게 쿠키와 와인 그리고 마음이 담긴 카드를 선물했는데요. 톰 크루즈의 섬세함이 빛을 발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내안 행사 때도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꽃다발을 보낸 것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이같이 마음을 전한 건데요. 한 관계자는 톰 크루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깜짝 선물에 한국 스태프들은 한파를 잊으며 고마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쨍 리처는 오는 17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편 톰 크루즈의 плох한charged Г전쟁에서이 buses하시 hospit 아닙니다.